1. 원형 단면의 단순보가 그림과 같이 등분포와 중 오메가 10NM을 받고 허용능력이 800Pa일 때 단면의 지름은 최소 몇 NM이 되어야 하는가? 1. 330 2. 그림과 같은 돌출보에서 B, C점의 모멘트 N, B, MC는 각각 몇 NM인가? 2. N, B는 500, MC는 180 3. 그림과 같은 단주에서 편심거리 E의 압축하중 P는 8KM이 작용할 때 단면의 인장하중이 생기지 않기 위한 E의 한계는 몇 CM인가? 2. 10, 4. 전체 길이가 L인 외팔보에서 B점에서 모멘트 N, B가 작용할 때 B점에서의 발력의 크기는? 2. 5. 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풀리가 동력을 전달하고 있다 250kW의 동력을 받아 150kW를 중간 풀리가 소비하고 좌측 끝에 풀리가 나머지 100kW를 소비한다 각 풀리 사이의 축에 발생하는 전달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름의 BD1D2는 얼마로 하면 되는가? 2. 6. 40kn의 인장하중을 받는 지름 40mm의 알루미늄 봉의 단위 최적당의 탄성 에너지는 약 몇 NM3인가? 4. 7036 7. 그림과 같은 10mm 곱하기 10mm의 정사각형 다면을 가진 강봉이 추가반력 P는 60kn을 받고 있을 때 사각형 요소 A가 30도 경사되었을 때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직 응력은 약 몇 MPa인가? 4. 다시 450 8. 그림과 같이 지름 뒤인 강철봉이 안지름 뒤 바깥지름 뒤인 동관에 끼워져서 두 강체 평판 사이에서 압축되고 있다 강철봉 및 동관에 생기는 응력을 각각 시그마에서 시그마시라고 하면 응력의 B의 값은 1. 5-3 9. 지름 200m인 축이 120rpm으로 회전되고 있다 2m 떨어진 두 단면에서 측정한 비틀림 각이 1-15레드였다면 이 축에 작용하고 있는 비틀림 모멘트는 약 몇 KNM인가? 1. 418.9 10. 단면적이 4CM인 강봉의 그림과 같이 하중이 작용할 때 이 봉은 약 몇 CM 늘어나는가? 1. 0.24 12. 그림과 같은 삼각형 단면의 꼭지점과 밑변의 구피 능력의 BL 시그마 CLE 시그마 TL은 얼마인가? 1. 2 12. 직사각형 B 곱하기 H 단면을 가진 보의 곡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높이의 3승에 반비례한다 13. 재료의 인장시험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4. 극한 인장응력은 인장시험에서 항복이 발생하는 능력값을 뜻한다 14. 그림과 같은 외팔보의 자유단에서 우력 MNPH가 작용할 때 자유단에서의 경사각과 쳐짐은? 1번 15.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부재 AB가 받고 있는 힘의 크기는 몇 N 정도인가? 3. 972 16. 400rpm으로 회전하는 바깥지름 60mm, 안지름 40mm인 중공 단면 주기 10kW의 동력을 전달할 때 비틀림 각도는 얼마 정도인가? 2. 0.5도 17. 직경이 1.2m, 두께가 10mm인 구형 압력 용기가 있다. 용기 재질의 허용 인장응력이 42MP일 때 적정 사용 내업은 몇 MPa인가? 2. 1.4 18. 포화송바를 유전단 탄성 개수를 취하할 때 탄성 개수 입질론을 나타낸 식은? 4번 19.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진 축의 도심점에 대한 극 2차 모멘트는 약 몇 Cm포인가? 2. 273 20.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진 외팔보가 있다. 그 단면의 전단력 F는 40kM 발생하였다면 AB에 발생하는 전단 능력은 약 몇 MPa인가? 3. 3.88 22. 저온실로부터 46.4kW의 열을 흡수할 때 10kW의 동력을 필요로 하는 냉동기가 있다면 이 냉동기의 성능기수? 1. 4.64 22. 공기표준 브레이턴 사이클로 작동하는 이상적인 가스 터빈이 있다. 이 터빈의 압축기로 0.1MPa, 300k의 공기가 들어가서 0.5MPa로 압축된다. 이 과정에서 175kjkg의 일이 소요된다. 열교관기를 통해 627kjkg의 열이 들어가 공기를 1100k로 가열한다. 이 공기가 터빈을 통과하면서 406kjkg의 일을 얻는다. 이 시스템의 열효율은? 2. 0.37 23. 열역학과정을 비가역으로 만드는 인자가 아닌 것은? 2. 열의 일당량 24. 30도씨에서 비체적이 0.001M3kg인 엔프즈 100k파의 입력에서 800k파의 압력으로 압축한다. 비체적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 펌프가 하는 일을 구하면? 3. 700jkg 25. 그림과 같은 카르노사이클의 213 사점에서의 온도를 T1, T2, T3, T4라 할 때 이 사이클의 효율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2. 26. 400도씨 외 20도씨 사이에 작동하는 카르노사이클 열기관의 열효율은 얼마인가? 3. 56% 27. 최적이 0.1M3로 일정한 단열 용기가 경막으로 나뉘어 있다. 용기의 왼쪽 절반은 압력이 200k파, 온도가 20도씨 이상 기체 상수가 8.314kgmolk인 공기로 채워져 있으며, 오른쪽 절반은 진공을 유지하고 있다. 경막의 갑작스런 파손으로 인해 공기가 전체적으로 퍼져나갔다. 이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2. 23.7JK 28. 어떤 유체의 밀도가 741kgm3이다. 이 유체의 빛이 적은 약 몇 m3kg인가? 2. 1.35 곱하기 10-3 29. 1kw의 전기 히터를 이용하여 101kPa, 15도씨의 공기로 차있는 100m3의 공간을 난방하려고 한다. 이 공간은 견고하고 밀폐되어 있으며 단열되었다고 가정한다. 히터를 10분 동안 작동시킨 후, 이 공간의 온도는 약 몇 도인가? 2. 22도씨 30. 어느 발명가가 바닷물로부터 매시간 1800kJ의 열량을 공급받아, 0.5kW 출력의 열기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이 사실은 연력학 제 몇 법칙에 위반되겠는가? 3. 제 2 법칙 31. 가역 열기관이 1000도씨의 열원과 300kJ의 대기 사이에 작동한다. 이 열기관이 사이클당 100kJ의 일을 할 경우, 사이클당 1000도씨의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량은? 3. 130.8kJ 32. 밀폐기가 가역정압 변화를 할 때 기가 받은 열량은? 1. 개의 엔탈피 증가량과 같다. 33. 밀폐 시스템에서 초기 상태가 300k, 0.5m3인 공기를 등온 과정으로, 150k파에서 600k파까지 천천히 압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기를 압축하는 데 필요한 일은 약 몇 kJ인가? 1. 104 34. 냉매로서 갖추어야 될 요구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비체적이 커야 한다. 35. 개네의 의미에 이상기체 1kg가 채워져 있다. 이상기체의 정암비열은 1.0kJkg이고, 기체 상수는 0.3kJkg이다. 압력 100kPa, 온도 50도씨의 초기 상태에서 체적이 2배로 증가할 때까지, 기체를 정압과정으로 팽창시킬 경우, 필요한 열량은 약 몇 kJ인가? 2. 323 36. 시스템의 온도가 가열 과정에서 10도씨에서 30도씨로 상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절대 온도는 얼마나 상승하였는가? 2. 20k 37. 어는 이상기체 2kg가 압력 200kPa, 온도 30도씨의 상태에서 체적 0.8m3를 차지한다. 이 기체의 기체 상수는 약 몇 kJkg인가? 1. 0.264 38. 다음 중 열역학 제형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열평형에 관한 법칙이다. 39. 열역학 제2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40. 어떤 이상기체가 진공중으로 단열 상태에서 자유팽창을 하여 최종 부피는 처음 부피의 2배로 되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3.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다. 41. 지름이 0.4m인 관속을 유량 3m3s로 흐를 때 평균 속도는 약 몇 m 매초인가? 2. 23.9 42. 그림과 같은 수문에서 멈춤 장치 A가 받는 힘은 약 몇 kN인가? 3. 586 43. 부력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3. 정지 유체 속에 있는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력의 합력 44. 바람에 수직하게 놓인 지름 40cm의 원판이 받는 합력은 0.4n이었다. 공기밀도가 1.2 kgm3이고 항력 개수가 1.1이라면 풍속은 약 몇 m 매초인가? 4. 2.2 45. 위에 열린 큰 탱크 속에 비중량이 감마인 액체가 들어있다. 이 액체의 자유 표면에서 H되는 위치에 있는 단면적 AE 노즐을 통하여 액체가 대기 중으로 분출될 때 탱크가 받는 추력은? 3. 2감마 46. 부차적 손실 개수 값이 5인 벨브를 다를 시에 관마찰 개수가 0.025이고 지름이 2cm인 관으로 환산한다면 관의 등가 길이는 몇 댐인가? 1. 4. 47. 그림의 양수 펌프에서 입구관 내의 유속은 3ms, 출구관 내의 유속은 5m 매초, 압력계 1의 압력은 300mmhg, 압력계 2의 게이지 압력은 3바, 송출 유량은 0.5m3s이다. 이때 펌프의 출력은 약 몇 kW인가? 3. 189 48. 밀도가 1000kgm3이고 최적 탄성 개수가 2gpa인 액체 내에서 음속은 약 몇 m 매초인가? 3. 1414 49. 비중이 0.8인 액체를 10m 매초 속도로 수직 방향으로 분사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약 몇 m인가? 2. 5.1 50. 직경이 10cm인 관의 공기가 침뇨 상태로 흐를 수 있는 평균 속도의 최대 값은 약 몇 m 매초인가? 3. 0.54 51. 그림과 같은 두 개의 고정된 평판 사이에 얇은 판이 있다. 얇은 판 상부에는 점성 개수가 0.05엔 sm2인 유체가 있고 하부에는 점성 개수가 0.1엔 sm2인 유체가 있다. 이 판을 일정 속도 0.5m 매초로 클 때 끄는 힘이 최소가 되는 y는 평판들 사이의 속도 분포는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3. 0.586h 52. 중력 가속도 g 최적 유량 q 길이 l로 얻을 수 있는 무차은 수는? 3. 53. 경계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균일 속도가 크고 유체의 점성이 클수록 경계층의 두께는 얇아진다. 54. 점성 개수의 차원은? 2. fl-1t-1 55. 다음 중 2차원 정상 비압축성 유동의 xy 방향 속도 성분 uv로 가능한 것은? 3. u는 2x2 플러스 y2 v는 다시 4xy 56. 직경 2.5cm의 수평 원관을 흐르는 물의 유동이 길이 5m당 4k파의 압력 손실을 갖는다. 관의 벽면 전다 능력은 몇 파인가? 4. 5 57. 비중 s인 액체의 자의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hm인 곳의 기기 압력은 수은주의 높이로 몇 대 밈인가? 3. 58. 동쪽을 x축 방향 북쪽을 y축 방향으로 하는 이창원 직각 좌표계에서 2m 매초에 일정한 속도로 불어오는 남동풍에 대응하는 속도 포텐셜은? 단 속도 포텐셜는 로 정의한다. 2. ex 플러스 y 플러스 상수 59. 항구의 모형을 401로 축소 제작하려고 한다. 조수관만의 주기가 12시간이면 모형 항구의 조수관만의 주기는 몇 시간이 되어야 하는가? 4. 0.6 60. 다음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관로를 흐르는 물의 속도는 약 몇 미터 매초인가? 4. 4.3 62. 배빈 메탈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snsbc6의 합금으로서 베어링 재료로 사용된다. 62. 합금 중 톱날이나 줄의 재료로 가장 적합한 재료는? 3. 고탄소강 63. 스테인리스강의 주요 합금 성분에 해당되는 것은? 1. 크롬과 니켈 64. 탄소강에 함유되어 있는 원소 중 많이 함유되면 저결취성이 원인이 되는 것은? 4. 항 65. 철강재료의 열처리에서 많이 이용되는 s 곡선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3. ttt 곡선 66. 작용성이 가장 우수한 합금 원소는? 2. cr 67. 금속의 냉각속도가 빠르면 조직은 어떻게 변하는가? 1. 결정입자가 미세해진다. 68. 다음 중 경화된 재료의 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a1 변태점 이하로 재가열하여 행하는 열처리는? 3. 뜨임 69. s 성분이 적은 선철을 용해로 전기로에서 용해한 후 주형의 주입전 마그네슘, 세륨, 칼슘 등을 첨가시켜 흑연을 구상화한 것은? 2. 구상흑연 주철 70. 실용금속 중 비용이 가장 작아 항공기 부품이나 전자, 미천기용 제품의 케이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합금 재료는? 4. mz 합금 71. 부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합을 유지하는 압력 제어 밸브는? 1. 카운터 밸런스 밸브 72. 유압 슈윙더의 속도 제어 회로가 아닌 것은? 1. 로크 회로 73. 가변 용량형 베인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펌프의 수명이 길고 소음이 적은 편이다. 74. 다음 그림은 유압 기호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2. 바이패스형 유량 조정 밸브 75. 체크밸브, 리퓨프 밸브 등에서 압력이 상승하고 밸브가 열리기 시작하여 어느 일정한 흐름의 양이 확인되는 압력을 의미하는 용어는? 3. 크래킹 압력 76. 보기와 같은 유압 잭에서 지름이 D2는 2D일 때 누르는 힘 F1과 F2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으로 올바른 것은? 3. F2는 4F2 77. 실린더 안을 왕복 운동하면서 유체의 압력과 힘이 주고받음을 하기 위한 지름에 비하여 길이가 긴 기계 부품은? 4. 플런저 78. 그림과 같은 유압 회로의 명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로크 회로 79. 어큐뮬레이터는 고압 용기임으로 장착과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충격 완충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가급적 충격이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설치한다. 80. 압력 6.86MPa, 토출량 60m인, 회전수가 1200rpm인, 유압 펌프가 소요동력이 8kW일 때 펌프의 전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3. 86% 81. 구성 인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4. 절삭 깊이를 작게 한다. 82. 딥드로잉에서 제품의 높이가 40mm, 용기 밑부분의 지름이 30mm인 제품을 가공하려고 한다. 필요한 소재의 지름은 약 몇 m에 미워야 하는가? 3. 75mm 83. 선반에 이용되는 가공을 고정기구가 아닌 것은? 3. 다이스 84. 각도 측정 게이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하이트 게이지 85. 주조용 목형의 구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 주형에서 목형을 쉽게 뽑기 위하여 86. 200mm의 사인 바로 게이지 블록 42mm를 사용하여 피측정물의 경사면이 정반과 평행을 이루었을 때 피측정물 경사면의 각도 알파는? 3. 약 12.1도 87. 강을 임계온도 이상의 상태로부터 물 또는 기름과 같은 냉각제 중에 급냉시켜서 강을 경화시키는 작업은? 3. 담금질 88. 다음 가공법 중 연삭 입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1. 당전 가공 89. 특수 드로잉 가공에서 다이 대신 고무를 사용하는 성형 가공법은 어느 것인가? 2. 마폼법 90.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청정 효과를 위해 용제를 사용한다 91. 스프링으로 매단 물체가 수직 상하 방향으로 매초 20회 최고 위치에 도달하며 진동할 때 고유 각 진동수 오메가는 약 몇의 대스인가? 3. 126 92. 어떤 진동체의 진동수가 360rpm이고 최대 가속도가 타레메스이면 변이의 진폭은 약 몇 cm인가? 2. 0.56 93. 진량 1300kg의 자동차가 정지상태에서 출발하여 5초 후 속력이 36km의 시간이었다 5초 동안 가해진 힘의 평균은 몇 n인가? 4. 2600 94. 일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단위는 nm 매초이다 95. 무게 10kn의 해머를 10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서 무게 300n의 말뚝을 50cm 박았다 충돌한 직후에 해머와 말뚝은 일체가 된다 이때의 속도는 몇 m 매초인가? 3. 13.6 96. 조화 가진대는 정성 감쇄일 자유도계에서 한 사이클당 손실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2. 감쇄력은 fd는 cx이다 4. 파이씨 오메가 x2 97. 가속도 a로 움직이는 프레임 b에 대한 슬라이더 a의 상대가속도는 얼마인가? 1. 그신세타의 코스세타 98. 강제진도에서 정상상태의 진폭이나 위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3. 초기조건 99. 크랭크암 ab가 a점을 중심으로 각속도로 회전한다 그림의 위치에서 피스톤 핑피의 속도는? 2. 왼쪽 방향 200m 매초 100. 지표면으로부터 500km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의 지구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약 몇 미터 매초인가? 2. 8.43